투자자들은 또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갔는지 전문가분들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매매고수 2분이신데요. 타이거 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 헤르메스탁의 하창왕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에그플레이션까지 더합니다. 지금 농기계 특히 TYM 이렇게 농봉기인지요. 하창왕 본부장. 아무래도 농기계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부각이 되면서 전세계 곡물 가격이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가 아무래도 곡창지대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파종 시기가 놓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확대가 됐고요. 그에 따라서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확대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섹터 같은 경우는 대동도 그렇고 지금 관련된 종목구들 보시면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북미 지역에서 아무래도 헤비팜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TYM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이 거의 절반 이상이 북미 지역에 좀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좀 수혜를 좀 크게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기조가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농기계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이러한 좀 본업 본적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자율주행이라든지 ICT 관련된 부분들도 농기계의 혁신으로 좀 불러일으키고 있고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이제 전세계 기업들에서 많은 개발이 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한 이런 개발들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북미 지역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이제 전세계 지역에서 특히나 신흥국 쪽에서 이런 우리나라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적인 부분들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관점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부각되는 부분들 그리고 차트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강한 시세가 좀 분출되고 있지 않나라고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YM에 대한 분석해 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황유 대표님. 지금 SBW INC죠. 쌍방울. 네. 오늘 뭐 관련주들 쌍용차 인수 그 이슈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설마 했는데 쌍방울이 이제 광림 컨소시움의 이제 대주주다 보니까 이제 지금 쌍방울 광림까지는 저는 상한가 간 거를 이해를 했는데 자회사들이 전부 상한가를 갔네요. 그러니까 쌍방울이 최대 주주로 있는 비비안을 포함해서 계열사인 IOK, 미래산업, 나노스 이 모든 종목이 지금 다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에디슨 모터스 그룹이 이제 쌍용차 인수 계약을 체결했는데 쌍용차 잔금에 예치금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계약이 무산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뭐 에디슨 EV 쪽에서는 지금 소송을 걸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3자 인수, 3자 유상증자를 통해서라도 자금을 마련하겠다 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미 계약은 해지됐다 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정 공방도 또 질의하게 이어질 전망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에디슨 모터스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 조작 의무, 주가 조작과 관련된 연루설 그다음에 감사의견 거절 이런 것들이 연이어서 나와서 상장 폐지에 대한 얘기도 나오면서 사실상은 인수에서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광림이나 쌍방울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 광림은 이제 특장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SUV나 이런 또 일반 승합차 쪽에서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광림 컨서시움 쪽에서 대주주인 쌍방울을 비롯해서 인수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는 것이 시장 투자자들이 배팅하는 요인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일 쌍방울 그룹은 이제 특장차 제조업체 광림 컨서시움에서 쌍용차 인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발표한 바 있는데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이미 인수 쪽으로 방향을 잡고 배팅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 거래소 쪽에서는 쌍용차 인수 보도에 대한 사실 여부를 공시하라 하는 지금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면 공시는 검토하고 있다. 이 정도밖에 나올 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더기 상한가를 갔을 경우는 저는 투자자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인수 업체로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무리한 추경 매수는 하지 마시고 더군다나 이게 무더기 상한가를 간 상황에서는 추경 매수보다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분할 매도, 그다음에 신규 매수는 자제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존 인수자와의 문제 해결이 남아있습니다. 추경 매수 금물이라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